안녕하세요. 지도 500장을 받을 수 있는 태그매치 로테이션 벤 항목을 투표해주세요 라는 이벤트입니다. 어려울 건 없고 단장님께서 벤 시스템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항목 3개를 신중히 생각해서 투표를 하면 되고요. 8월 1일 월요일에 시작되는 태그매치 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확정된 로테이션 리스트는 7월 21일 목요일날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종료 6일 전이에요. 이거는 참여를 하시면 투표에 참여만 해도 지도 500장을 주고요. 7월 13일 수요일 자정까지입니다. 3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7월 13일까지 투표하시고 지도 500장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7일인데 7월 7일날 참여 가능한 이벤트가 2개가 있고 각각 지도 300장을 받을 수 있어요. GM 코코 틈색 퀴즈 300장 그리고 포네타건 제목찍기 거기에서도 300장 있으니까 그 2개의 이벤트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도 500장 이벤트 안내드리고 저는 이만 들어가볼게요. 또 만나요. 안녕.